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19편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를 경애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지금 시간에는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실 때 말씀만 따라가면 승리합니다 지금 시간에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가 다 없어지고 교회 인원 제한은 물론이고 취시까지 허용이 됐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1급에서 2급 감염병으로 낮춰졌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이제 현장의 축복을 다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현장을 회복하자 현장을 또 어떤 분은 비대면도 현장이라면 안 돼요 대면 현장을 다 회복을 하셔야 되죠 이 달은 5월 가정의 달이자 랩런트의 달인데 우리가 세계 선교 대회 그리고 예원 선교 대회를 열면서 선교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애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선교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 주에는 강단에서 우리 두 분의 선교사임을 통해서 두 가지 강단의 말씀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24기도와 보좌의 축복 그리고 왜 예수를 믿는데 구원을 받는가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2부 말씀은 우리의 인생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런 언약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보좌의 축복을 나의 24로 누리면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면 흑암이 무너지고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답이 되고 또 갈등이 갱신의 기회가 되고 또 위기 가운데 기회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의 24 속에서 말씀이 집중할 때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24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 초대교회는 오로지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원어적으로 보면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는 얘기인데 이 초대교회, 연약한 초대교회가 오로지 기도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고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현장 24는 뭡니까? 현장 중에 현장이 나 자신인데 이제 내 자신이 변하는 것이 최고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치관이 변하면 모든 것이 언약의 관점으로 보여지죠 육보다는 육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축복 예수 그리스도, 전도와 성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가 보화항아리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와 성교에 헌신하는 일에는 우리가 아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치가 바뀐 사람이죠 그리고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고 기회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3부 말씀은 왜 예수 믿는데 구원을 받는가 우리 성교사님이 은퇴하시고 교회들을 다니다 보니까 보금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을 통해서 영원히 죽을 수 없는 예수의 영이 영원토록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나 같은 주인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보금 안에서 이웃을 섬겨야 된다는 거죠 보금전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과 자유와 감사와 기쁨을 누려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사 1장 18절에는 여하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변론하자가 법적 용어죠 그래서 이제 너희의 죄가 주온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오 또 진온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이겨들이라 이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대속과 그 보혈의 공로로 법적으로 우리가 의인됐다는 것이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금 안에서 날로 이제 말씀으로 성화되어가고 그런데 지금 300 미전도 미전도 종족이 300종족이 남아있다고 성교사님 말씀하셨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지림하시는 그때 우리의 만약에 이제 죽게 되면 우리의 죽은 그 육체가 나방과 같이 부활이 되어서 우리의 천국에 있는 영혼과 결합이 되어서 우리의 영과 육이 영원히 천국에 거하게 된다 이런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 공생의 3대 사역이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참 제사자 마귀권세 깨트리신 참왕 하나님 만난 길을 여신 참 선지자 그리고 육적 사역은 영적인 거랑 섞여있는 거죠 그래서 가르치셨고 티칭 선포하셨고 프리칭 그리고 치유하셨습니다 힐링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0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함을 찬양한 다위세 씨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더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감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영적 에이스 되시기를 주관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소성시키는 말씀입니다 본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서 영혼을 소성시킨다고 했는데 여기서 소성시킨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메쉬바트라고 하는데 회복시키고 부응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떠난 인간을 회복시키고 부응시킨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바로 영원한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서 사단에게 잡혀서 완전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운명과 재앙과 저주와 지옥의 배경에서 이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의 사람의 몸으로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이제 십자가의 대속과 속량을 통해서 우리를 갑없이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고 마귀권세 깨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완전히 완전하게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강단에서 계속 로마서의 말씀을 받고 있죠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 영접하기만 하면 혈통이 아니고 너 아버지 어머니가 누구야 너 출신 배경이 뭐야 그게 아니고 누구든지 영접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다 영접만 하면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만 했는데 하나님 자녀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하죠 공짜로 받았으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7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지금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 10장을 한번 이렇게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게 뭐가 나오냐 바울이 모세가 신명계에서 한 말씀을 빗대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당신들이 구원 받기가 너무 쉽다 지금 왜 이렇게 복음을 못 깨닫고 자꾸 행위에 빠지고 엉뚱한 짓을 하냐 이 말이에요 바울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를 모시러 당신들이 하늘에 올라갈 필요 없다 그리스도를 모시러 지옥으로 내려갈 필요 없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당신들의 입술과 가슴 속에 있지 않냐 그 말을 선택받았으니까 다 안단 말이에요 말씀을 그냥 믿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부여하게 된다고 부여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단순하고 쉬운 복음을 사람들은 너무나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확실한 복음을 쉽고 확실하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거니까 그리고 이제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유롭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우둔함입니다 호세야 4장 6절을 보니까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4장 7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한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하는 일이 열심히 할수록 범죄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이 잊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우리 성도 여러분 중에 내가 지금 말씀 놓쳤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모르고 말씀 없이 열심히 한다 이걸 완전 실패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범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큰 지혜는 뭐냐 바로 창조주요 전능자의 신 하나님을 아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금요기도회 때 열한기상 3장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듣는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거죠 나에게 듣는 마음을 달라고 이제 코로나도 정리가 되고 교회에서 이제 곧 주일 예배 셔틀버스도 운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현장 예배 다 회복하시고 이제 강단의 말씀을 듣는 그런 지혜로운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여 내게 말씀이 들려지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 기도하시오 그래서 말씀만 들려지면 사는 거예요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같이 읽진 않았지만 이게 다윗의 시인데 1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물들을 다윗이 바라보면서 굉장히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본문 이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 하늘을 보면서 그리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면서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이제 의인화시킨 거예요 날을 하나 저 사람처럼 날이 날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는데 아무 들리는 소리가 없는데 그의 소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이루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시적인 표현입니까 아무 소리가 없는데 하나님 말씀이 온 땅에 울려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다윗이 느낀다는 거죠 그렇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만드셨다 그리고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다 이렇게 해가 맘껏 웃으면서 나온다는 얘기했죠 신랑이 뭐 기분 좋으니까 그리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중요한 것은 뭐냐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반드시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시간이 필요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 여러분 예언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곰곰이 조용히 나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혹시 내가 예배에 빠질 만큼 바쁩니까 내가 기도할 시간이 없을 만큼 바쁩니까 내가 묵상할 시간이 없을 만큼 분주한가요 뭐 때문에 그렇게 바쁘십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나 물질 성공 중심에서 돈 더 벌어야 되니까 그렇다면은 그런 모습을 과연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그리고 그것이 그러한 삶이 나에게 정말 유익이 될까 내가 영적 존재인데 내 영이 말르면 안 되는데 그쵸? 영적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예언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빨리 가고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강단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해요 천천히 가도 이제 하나님과 내가 소통이 안 될 정도로 또 영적으로 누릴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아마 모든 일이 힘들게 느껴질 거예요 교회 직분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일이 직장일, 가정일 다 힘들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원망스럽게 느껴질 겁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일이 다 시험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영적 힘이 없으면 중요한 거는 그런 때 내가 무슨 선택이나 판단을 하면 안 돼요 절대 그런 때는 결정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완전히 속는 거예요 사단한테 그게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나중심, 내 기분, 감정, 경험, 지식이 돼버리거든요 말씀이 없으니까 사단한테 완전히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이제 여유 있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여유 이 다윗과 같은 시가 나올 정도로 묵상이 되어지는 누림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다윗 같은 여유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 단임 목사님이 어떤 말씀도 하셨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바쁘게 몰아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단임 목사님이 저는 너무 이게 탁 다가오는 거 있죠 이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이제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강단 말씀 앞에서 내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내 인생의 방향을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왜 전도해야 되지? 나는 왜 직분 감당해야 되지? 나는 왜 일해야 되지? 왜 돈 벌어야 되지? 그렇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로를 구하면 다 더해 주신다 요한 1서 3장 8절에 영원히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 나 축복 주신다 맞는 말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 성도 여러분이 한 걸음 더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맞는데 중요한 건 뭐냐 그것이 내 신앙생활의 동기가 되면 안 돼요 내가 직분 감당하는데 내가 이거 직분 감당하면 내 기도 제목 딱 들어주시겠지 그게 동기가 되면 안 돼요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 영혼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그걸 구하지 다른 거 구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천번째 들이면서 이 자체가 겸손한 거예요 그렇죠? 왕이 딱 됐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잖아요 근데 이때 그 열한기상을 잘 읽어보시고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 여와여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작은 아이 작은 아이라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얼마나 겸손한지 솔로몬이 그러면서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돈을 구한 것도 아니오 부를 구한 것도 아니라 이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 35절에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란 말이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따라오라 그 말은 나 물질 성공 중심 내 육신적인 야망 동기 내려놓고 따라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란 말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짊어지고 따라오라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뭡니까? 이제 다 알고 있으니까 나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동기, 문제, 야망 그리고 너의 소원과 생각들은 다 나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다 나한테 맡기고 나를 따라와 나만 따라와 그냥 그런데 우린 뭐라고 합니까? 이거 해결되면 할게요 그러면 문제는 계속 와요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유울이 있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계속 옵니다 그죠? 우리가 열두 가지 문제 속에 살고 있잖아요 문제는 끊이지 않아요 그러면 평생 사명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성공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경제 축복받으려고 직분 열심히 감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 병날라고 지금 신앙생활을 막 더 열심히 내서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60문제 해결받으려고 막 지금 몸부림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면 내 기도 제목대로 성공이 안 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내 기도 제목대로 경제 문제 해결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내 병 안 나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시험들 수... 그게 뭡니까? 그게... 죄송합니다 차 그래서 저도 모르게 차 이렇게 하는데 그게 종교생활이에요 안타까워서 그게 종교생활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조건을 딱 걸어놓고 한단 말이에요 종교생활이에요 그게 이제 이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내 문제 해결 안 되고 핍박과 환란만 오더라도 돈이 안 벌린다 하더라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완전한 이름 그래서 육신적인 축복을 주시면 감사해서 더 보금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돈 안 주고 성공 안 주셔도 그렇죠? 나를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고 나를 전도자로 써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서 보금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지만 다 해결해 주시겠지만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 내 문제 해결 안 되면 어떡해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그럼 내 너무 심각한 문제 해결 안 되면 어떡해요? 증인이 많이 있지만 우리 단임 목사님 늘 강단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단임 목사님의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예원궤를 세우셨고 얼마나 이 시대적인 237보고마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에 성교대회 맞이해서 우리 또 정주원 성교사님 오셨는데요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237 이 농인보고마를 힘있게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설령 내 생각대로 해결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발판 삼으시고 더 큰 축복 그리고 더 큰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뜻대로 이루어지는 성경적인 형통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영적 우선순위를 아는 바로 주님의 마음에 든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언약을 잡아야 내 신앙생활에 한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바로 다니엘의 새 친구 아니겠습니까? 이 사자굴에 던져지면 하나님이 건져주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바로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내셨다고 말씀하셨고 얘기했고 바울은 자기 병이 낫지 않았죠 세 번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렇지만 자기 목숨을 바쳐 이 복음 증거하길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절대로 속지 말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날로 새로운 신앙생활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날로 비상하게 되고 응답은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죠 안 따라와도 상관없고 이것이 바로 제자여 제자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제 날마다 구원의 감사와 감격 속에서 흔들림 없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창조적 소수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눈을 밝히는 말씀입니다 본문 8자를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단 말씀에 집중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 자녀라는 것은 알고는 있죠 그런데 나를 잃어버린 게 많은 것 같아요 랩런트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강단의 말씀 속에서 이제는 사람 따라, 환경 따라, 세상 흐름 따라가 아니라 나, 물질, 성공 중심의 나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것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현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개개인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은혜 받으면 무엇을 보게 됩니까? 이제 다 불신앙할 때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난을 이제 눈앞에 두고 열두 정탐군을 보냈을 때 이제 열 명은 다 불신앙의 말을 했지만 여호수와 갈렙은 뭐라고? 무엇을 받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받죠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저 가난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저 가난의 저 거인들 같지만 저들의 간담이 다 녹았다 다 떨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우리의 밥이라고 이렇게 이제 언약을 본 거죠 모세는 홍해 앞에서 무엇을 봤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앞에 바다 있죠 뒤에 막 철병거를 이끌고 막 애국군대가 쫓아오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이걸 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걸 본 거예요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빨리 돌아가자 저기서 우리가 먹기라도 잘했지 좀 고생했지만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냐 그래도 했죠 그런데 모세는 뭘 봤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오늘 너희가 본 저 애국군대를 두 번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이 홍해를 가를 것이고 건너게 될 것이다 뭘 봤죠? 하나님의 언약을 봤어요 이 가난한 땅은 약속의 땅 메시아올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가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홍해는 반드시 갈라질 수밖에 없고 저들을 꺾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진짜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반대편에 있다고 그러죠 반대편에 이 위기가 이제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 가운데 답과 축복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역발상이죠 그래서 이제는 강단 말씀의 은혜 속에서 진짜 응답과 축복이 보는 눈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의 은혜 받으면 또 보이는 것이 뭐냐면 나에게 주어진 현장이 보여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이달 또 가정의 달 237 선교의 달을 맞이해서 지난 5월 7일 토요일 우리 교회에서 가족사랑, 이웃사랑, 예원 열린 음악회가 또 진행이 됐습니다 많은 불신자들과 또 새신자들이 참여를 했고 또 너무나 수고하시는 또 우리의 성교사님들 또 성도인들이 또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많은 공연 속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또 많은 새가족들이 불신자들이 영접을 하게 되고 너무나도 은혜로운 천국 잔치가 이제 벌어진 거죠 이 굉장한 문화 캠프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이 또 초청한 새가족 분들 영접한 분들이 또 교회로 잘 연결되시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참 감격스럽고 가슴벅찬 현장이든지요 이 목적이 열두 가지 문제에 빠져서 영적으로 유리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이 참 그분들이 이 교회 문턱을 넘기가 너무 힘든데 이 교회로 들어와서 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구원 받고 이제 하나님 자녀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입니까 특별히 저는 모든 순서가 다 귀하고 좋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바로 우리 단임 목사님의 여러분 가장 저는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우리 단임 목사님의 그 여러분의 그 뭐죠 가창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제가 들을 때 그 표정은 얼굴은 웃고 있는데 속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마음은 이렇게 찡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이 수많은 영혼들 정말 교회 문턱을 넘기 너무 힘든데 정말 교회와 성도들과 중직자분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또 헌신하고 또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서 그리고 우리 단임 목사님 솔직히 노래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영접 메시지만 하셔도 돼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마음만 더 열어보시려고 그렇죠? 지난번에 트위스트 이번에는 저기 하셨잖아요 그 제가 중심이 느껴지니까 너무 속에서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지난 주일에는 대교구 성교의 날을 또 진행했습니다 저희 대교구는 또 우리 케냐를 품고 기도하게 됐는데 우리 뭐 다른 성교진들도 다 시간표 따라서 또 하나님이 세밀하게 또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또 케냐의 포럼을 들어보니까 케냐에 참 많은 랩런트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지금 랩런트 비전스쿨에 어린아이들이 한 유치원생쯤 되는 것 같아요 한 280명이 넘게 배우고 있어요 복음을 배우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 300명을 기도하고 있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쿨버스가 애들이 많으니까 스쿨버스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전 그걸 보면서 케냐 보구마와 아프리카 보구마의 미래를 봤고 237 보구마의 미래를 봤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가 모슬렘이 굉장히 많대요 아 얘네들이 잘하면 다 보구마겠구나 얼마나 제가 가슴이 좀 벅차오르든지 그리고 또 이제 막 237 센터, RUTC 건물이 막 세워지고 그 다음에 현지인 제자들이 세워져가지고 그분들이 목해자로 세워지고 또 그러니까 개교회로 교회당까지 막 짓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제 특별히 랩런트의 달을 맞이해서 이제 여러분의 자녀와 후대들에게 이 전도와 선교의 가슴을 꼭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언약을 품고 지역에서도 우리가 이제 복음전하고 또 캠프하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또 237 현장인 줄 믿습니다 제가 살아가는 우리 교구 현장에서 또 이제 남자분들을 좀 같이 모셔서 이제 좀 껴가지고 같이 이제 또 전도 캠프를 인도받게 됐는데 어떤 한 남자 집사님은 이제 현장 가서 나는 현장 성교사라는 이 강단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제 생명권이 이루어지는 불신자가 영접하는 그런 현장을 이제 보고 오신 거죠 그러면서 포럼을 하는데 우시더라고요 남자 집사님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현장을 보니까 캠프를 뭐 몇 년 만에 했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너무 감격돼서 막 울면서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날 전도자로 부르신 게 너무 감사하다고 시간 관계상 현장 얘기는 또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말씀과 현장의 눈이 밝아지니까 이제 우리에게 주신 성전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237 비전을 품은 그리고 우리 예원의 본당이야말로 이제는 지역보고마 237보고마 렘넌트 운동의 플랫폼이고 영적 안테나요 그리고 파수망대인 줄 믿습니다 라스트천이 5월 1일 기준으로 2,196명이 참여해서 총 79억 3,200만 원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많은 성도분들이 드리기 위해서 지금도 이제 앞으로 드리기 위해서 또 기도하면서 준비 중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예원의 모든 가정가정마다 이 라스트천의 응답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100배의 축복을 또 자자손손에게 주시는 축복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100배라는 것은 우리가 곱하기 100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해보시겠습니다 하늘 계좌에 투자하자 이 하늘 계좌에 내가 투자하는 것은 최고의 수익률입니다 이거는 몇 배가 아니에요 비교할 수 없는 수익률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정말 라스트천의 또 본당헌당의 또 현장 전도 제자의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몇 년 전에 서울 지하철역에서 술에 만치해서 경찰에게까지 행패를 부리는 그런 취객이 있었는데 한 청년이 이 취객을 제압한 일이 화제가 됐습니다 유튜브에 다 떠 있어요 그런데 경찰 두 명이 말리지 못하던 그 취객을 이 청년 한 명이 어떻게 말렸냐 어떻게 진정을 시켰냐 조용히 가서 그 남자를 이렇게 안아준 거예요 안아주고 이렇게 다독여주면서 귀에다 뭐라고 이렇게 조그맣게 속삭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취객이 막 울먹울먹거리고 막 고성을 지르던 사람이 울먹울먹거리면서 그 청년의 어깨에 기대어서 얼굴을 파묻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바로 따뜻한 포옹과 그리고 위로의 공감의 말 한마디 이게 다였어요 무슨 완력이 아니라 무력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다른 것으로는 해결 안 됩니다 잠깐 예안이 될지 몰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전능하시고 오래 참고 그 팔을 벌려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과 내면을 소성시키는 말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사랑의 속삭임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나 혼자만의 조용한 24시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때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해븐니 파워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못해 나는 뭐 특별한 게 없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해븐니 탈렌트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전도와 이삼치를 감당할 수 있는 해븐니 미션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본문 9절 10절에 보면 여와를 경애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곳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리고 이 받은 강단 말씀을 이제는 매주 작은 것이라도 내 삶에 하나하나 적용하고 그리고 실천에 나갈 때 이제 하나님이 순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금보다 귀하구나 야 이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말씀 속에 모든 답이 있구나 해결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는 말씀이 이제 사실적으로 체험이 되실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능력으로 이제는 지역보고마 본당헌당 이삼칠보고마의 하나님의 기대주로 당당히 쓰임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